대휘 씨, 나이도 있는데 곡을 팔아볼까 봐 음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너랑 음악 캐스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어? 라쿠다! 입술 빨갛게 해서 울다, 물 뻗지마 완전 독수룩한 앞머리였어, 앞에 돌긴 했었어 너는 밴드 할 때 언제가 제일 좋았어? 그 소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순간 놓치면 정말 마음 아프게 급하게 어디 좀 가봐야 되세요? 널 잡을 때 널 놓칠 때 다시 너랑 노래하고 싶어서 내 맘 누나 그 소리가 모두까? 너는 믿어